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 오늘은요. 61쪽 있죠? 지족공부의 보존과 관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족공부의 보존관리에요. 자, 그러면 일단 지족공부의 보존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에는 뭐가 있고?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광희의 대장은 공유지, 연령부, 대지권독부도 대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도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자, 이렇게 경계점 좌표등록부 있죠? 좌표등록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등기부는 전산등기부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이 지족공부는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전산화된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정보, 정보처리, 이렇게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자, 기록된 공부도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보지 않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대장도면, 여러분 거기 책 61페이지에 대장도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어디에 보관하느냐?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게 되면 자, 어디에? 지적소거에 보관해요. 지적소거에 보관한다, 지적소거에. 자, 누가 보관하냐고? 소관총에 보관해요. 소관총이 지적소거에 보관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공부는 뭐예요? 공부는 어디에? 대형 컴퓨터 있죠? 이 대형 컴퓨터를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이렇게 지적 뭐라고? 지적정보뭐예요? 정보리, 정보관리 여러분 그 교과서 어디에 61쪽에 쌍가루 2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공부 있죠? 기록 공부는 자, 어디에다가 이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연구해 보존한다. 이건 누가 그렇게 보존하느냐고 하면 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연구해 보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예요? 보관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 종이로 된 것은 밖으로 반출을 해야 돼요. 반출 왜? 만약에 뭐예요? 이런 지적소고 군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군청이 화재가 나고 천재지변에 있으면 밖으로 반출하겠죠? 우리가 반출 규정이 있어요. 반출 규정이 반출 규정이 있다. 아니죠? 뭐에 의해서 이렇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시, 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대도시 시장에 뭐가 있으면 승이 있으면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이게 승이 있습니다. 근데, 자, 뭐에 의한 것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것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왜? 뭐, 자, 일단 광캡을 통해서 밖으로 뭐예요? 복사본에서 빼내면 되니까 밖으로 들고 뭐예요? 밖으로 반출하고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자체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죠. 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뭐예요? 우리가 이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것은 이 바이러스 먹으면 뭐예요? 멸실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복사본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복사본을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을, 문제는 뭐예요? 자,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자, 무엇을 복제해서 관련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얘기해요. 규칙, 이런 구축자, 구축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복제해서 관리하는 구축 기준이 있다. 물론 이거는 뭐예요? 종이되된 거니까 필요 없고요. 이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공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있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있죠? 정보관리체계를 뭐 한다고 체계를 뭐예요? 구축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61쪽에 거기 쌍가리 1번이 종이로 된 것은 종이로 된 것은 1번 어디에다가 지적소관청이 동그라미 치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뭐예요? 지적공부에 보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밖으로 반출할 지면 왜 반출하는 규정이 있는데 반출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두 가지. 하나는 천재지변 반출 동그라미 치고 반출 하나는 천재지변이고 하나는 뭐예요? 승인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쌍가리 2번 정보관리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공부 얘기 나옵니다. 자 전산화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전산화된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은 보관하는 사람 있죠? 보관하는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뭐예요? 연구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연구해 보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이 종일이 된 건 반출 규정이 있지만 이 전산화된 것은 반출 규정이 없고요. 구축 자 복제해서 뭐예요?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제는 뭐예요?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 뭐하는 거인지 자 겨부연람 얘기입니다. 장보 공개 얘기죠? 겨부와 열람 얘기다. 겨부연람. 이 겨부와 열람 얘기는 이 종일이 된 것은 해당 어디에 해당 소관청에 가서 직접 뭐예요? 직접 어디에 해당 소관청에 직접 겨부연람을 합니다. 해당 소관청에 해당 소관청에 해당 소관청에 직접 겨부연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61쪽에 동그라밤 1번 지적공개주의 이념에 의해서 지적사학은 누군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적공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등본을 겨부하자 하는 저는 해당 소관청에 해당 소관청이니까 종일이 된 것은 해당 뭐예요? 당의 해당 해당 소관청에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산이 된 것은 컴퓨터로 된 거니까 일단 뭐예요? 해당 소관청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시장 왜 시장군수구청장이냐 시장군수 뭐예요? 구청장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 살더라도 내가 만약에 서울주표시 뭐예요? 서울주시 서초구에 살더라도 서초구청 가지 않고 어디 가서 관악구청 가도 되고 주민센터 가도 되고 있죠? 아무데나 가서 띌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당 소관청이 아니라 뭐라고?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읍 읍사무소 면 동장 있죠? 동장한테 띌 수 있다. 절대 여기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시 도지사가 들어가면 아니 된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관하는 사람은 시 도지사가 시 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관을 하지만 절대 뭐예요. 등본교부에 열람할 때는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시 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바쁘신 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62쪽에 보시면 쌍가리일본 공부의 열람인 등본 발급 수수료죠. 등본 발급 수수료 얘기입니다. 물론 수수료는 당연히 뭐예요. 수입 증지하고 현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입 증지 증지 지으시죠. 그래요. 지방세 얘기입니다. 지방세 얘기니까 수입 증지 그러니까 수입 인지가 진지라고 하면 안 돼. 항상 증지하고 뭐라고 현금이다. 줄 쓰세요. 증지하고 현금이다. 물론 거기 동그라미 입은 측량 업무에 관련돼서 기술자 등의 업무에 관련돼서 뭐예요. 열람이나 발급을 할 때는 수수료는 뭐예요. 면제입니다. 무료입니다. 감경당한다. 감경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적 전산 자료 이용입니다. 뭐라고 지적 뭐라고 지적 전산 뭐예요. 전산 자료에 대한 뭐예요. 자료에 대한 이용에 관한 얘기다. 이용 이용 이 단점 그럼 이 지적 전산 자료 이용은 작년 시험 문제 나올 때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정답 없음 그래서 12번 문제인가 그랬어요. 정답 없음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 자 법에서 이제 개정을 해서 뭐가 법에 개정돼서 승인 뭐예요. 승인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뭐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근데 신청하는데 단지 뭐예요. 단지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예컨대 거기 63쪽에 2번 지적 전산 자료 구분 얘기 나오죠. 그래요. 전국 단위는 국토유통부장관 시도이사 소관청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이 전산 자료 이용은 뭐 하는데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죠. 신청하는데 신청하는데 단위가 뭐예요. 뭐가 있고 전국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시 도 시도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 군구 단위 이렇게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전국 단위는 뭐예요. 전국 단위는 누구한테 신청할 수 있는데 국토 교통부장관 있죠. 이 국토교통부장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시 도지사 그 다음에 뭐예요. 소관청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씩 내려오면서 시 도는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빠지고 시 도지사나 소관청이고 또 시 군구는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빠지고 누구. 소관청이다. 그래서 뭐만 전국 단위만 전국 단위에 누가 들어간다고 전국 단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들어간다. 이거는 좀 봐주자. 물론 뭐예요. 물론 절차상 뭐예요. 절차상 일단 기본적으로 자 전산자료 이용을 이용을 뭐예요.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심사를 받아야 돼. 심사 뭘 받아야 된다고 심사를 받아야 된다. 심사 심사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관계 중앙 관계 중앙 행정 뭐예요. 행정 기관장한테 뭘 받아야 된다고 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심사의 내용은 자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거기 63쪽에 뭐예요. 63쪽에 자 거기 이용 절차 그래서 1번 심사 나오죠. 심사 나오는데 거기 니은에 뭐예요. 니은에 자 거기 그 자 그 AB 있죠. AB BB 영어로 B 잊지 않죠. 왜 신청받은 관계 중앙 기관장의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뭐예요. 공의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뭐예요. 그런 걸 뭐해야 된다. 아니고요. 그런 걸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근데 뭐예요. 근데 자 심사 받을 필요가 없다. 심사 뭐예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심사 받을 필요가 없다. 예컨대 지방 뭐라고 지방 자치 단체장이 뭐예요. 단체장이 신청할 때는 굳이 뭐예요. 심사 받지 않고 물론 뭐예요. 자 누가 자 본인 거 있죠. 본인이나 본인 아니 뭐예요. 상속인이 신청할 때 자 이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자 뭘 제외한 거 개인정보법에 의한 개인정보를 집안한 거 있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니은은 다만 중앙행정기관장 소속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뭐예요. 심사 받지 않는다. 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누가 지방자치단체 이게 나오니까 이걸 해도 받으자. 이걸 해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이외에 뭐예요. 그 이외에 토지소이자 그 다음에 자기 거 본인 자기 거 본다든가 상속인이 본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개인정보법에 의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 있죠. 자 무엇을 개인정보를 뭐예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 제외한 거 제외한 것은 무슨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사용료 나오죠. 그래요. 쌍가루 3번 사용료가 나온다 한마디로 수수료예요. 수수료 사용료 수수료 다 수수료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들어가죠. 국토교통부장관이 들어가니까 수입 인지가 나아야 돼. 유일하게 뭐예요. 유일하게 인지가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인지가 들어가는 것은 자 지적 전산자료 이용만 들어가요. 인지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입 당연히 시도이사 소관총은 뭐예요. 수입 증지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현금이다. 현금 얘기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작년 시험에는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뭘 이해해 주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반출할 때 반출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반지축죠. 승인할 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전산화된 공부에 대해서는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뭐한다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정보관리체계를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여섯 가지 뭐라고 모든 토지에 지적재소사 지적공부 구축 전당관리기구 설치운영 자 그 다음에 지적전산자료 전국단위 그 다음에 적부재심사 있죠. 그것만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다 봐 두시고 자 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교부와 열람을 할 때 교부와 열람할 때 교부와 열람할 때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전산해야 된 이 지적공부는 지적공부는 보관은 시 도지사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관하지만 공개열렴할 때는 시 도지사가 바쁘니까 뭐예요 절대 지적공부에 교부열렴을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시 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적전산자료 지적공부는 작년에 시험에 시험에 답이 없었으니깐 일단 첫 번째는 전국 단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간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할 때 심사할 때 심사 대상 관계중앙기관장이 심사한다는 얘기하고 심사 대상이 아닌 거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이거 지방 자치단장은 심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에 꼭 뭐가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할 때는 인지가 들어간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편에 넘겨오시면 어디에 64쪽에 뭐예요 거기 지적정보전당관리기구 전당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인다고 줄이나 한번 쳐놓으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뭘 위해서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전당관리기구 전당관리기구 전당관리기구 기구 기구 관리기구 기구 있죠 그래요 기구를 설치하려는 사람 기구니까 기구 국토교통부 장관 기구 그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의 요청 그래서 관리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요청하는 자료가 네 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세 차례 나왔습니다 세 차례 나왔으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봅니다 자 일단 뭐예요 주민등록전산재료 주자 동그라미 치고 자 그렇게 써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정책자료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전산재료 주 자 가족관계 등록자료 가족관계 등록전산재료 가짜 부동산 등기전산재료 부자 공시지과 전산재료 공짜 그래서 우리가 앞자 따서 주가공부 주가공부 있죠 주가공부 주가공부 그렇게 보자 주가공부 그렇게 외우자 주가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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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웁니다 뭐라고 주가공부 이렇게 외우세요 주가공부 그래서 우리가 주가공부 우리가 오지선당에서 시험 문제 답으로 뭐가 났냐면 이게 주민등록전산재료 주택전산재료 주택전산재료 그거 아니라 주민등록전산재료 자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자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공시지과 얘기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 거기 가족관계 공시지과 부동산 등기전산재료 네 가지죠 주가공부 그렇게 기억만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는 작년에 나왔는데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거기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두시고 자 종합공부에서 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기관은 소관청에 자 관리기관은 소관청인데 거기 보시면 자 그 의의 나오고 쌍가리입은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에서 지적소관청에 자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자 지적공부가 전산에 대한 공부가 자 화재등에 해서 뭐예요 불에 타버리면 뭐예요 불에 타버릴 수가 있으니까 멸시를 방지화해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건 일단 뭐예요 부동산의 종합공부의 자 구축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근데 부동산종합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소관청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쌍가리입은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자 동그라미 몇 번에 1번에 지적소관청 일단 동그라미 쉬고 동그라미 2번에 거기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쉬면서 지적소관청 부동산종합공부 맨 끝에 구축해요 자 구축이 다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그 4번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자에게 자료요출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쌍가리 한번 장례는 놨지만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종합공부 얘기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서 이 종합공부에 대해서 일단 뭐예요 일단 누가 지적소관청이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뭐한다고 했어요 이 부동산종합공부를 구축한다 그랬어요 구축한다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보게 되면 등록사항을 보게 되면 이 등록사항은 뭐예요 등록사항은 몇가지가 다섯가지가 있어요 다섯가지가 있다니 다섯가지가 있으면 부동산은 토지건물 토지 토지하고 뭐예요 토지 건물이에요 토지건물 토지건물 그 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가격입니다 토지건물 가격 토지건물 가격 그래서 토지건물 부동산 가격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가격이다 토지 건물 가격이다 토지 건물 가격 그러면 이렇게 토지 건물 가격인데 토지 표시와 소유자 표시 건물 표시와 소유자 표시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란 토지 이용 뭐예요?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시험 문제 나올 때 시험 문제는 토지 이용이라는 단어 토지 이용이라는 단어는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만 나와요 만약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곳에서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틀말이에요 그냥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절대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지적공부가 화재로 불에 탔다 복구 자료가 아닌 게 뭐냐 복구 자료가 아닌 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복구 자료가 안 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라는 단어는 부동산 종합공부에서만 등록사항에만 있어야 된다 다른 데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자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무슨 사항이에요? 등기법에 의한 이 권리사항이에요 권리사항 토지 폐사항이 아니라 이 권리사항 권리사항 자 이게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축하고 등록사항하고 또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자 뭐가 나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문제 나왔던 것 중에 자 65페이지 거기 등록사항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거기 쌍가루사업은 지족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있죠 이것도 증명서 발급 자 열람교부 있죠 열람교부 열람과 뭐라고 열람과 교부에 관한 얘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열람교부는 자 지적소관총과 소관총과 소관총 있죠 지적소관총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읍면동장 있죠 읍면동장 지적소관총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누가한테 읍면뭐예요 인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누가 나오면 시 도지사가 나오면 틀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의 정정이에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뭐라고 등록사항의 정정이다 이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해서는 자 이 토지표시와 소유자 이 토지표시와 소유자의 내용이 잘못됐으면 이 법에 의한 공간정보구칙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정정할 수가 있다 아니죠 근데 자 등록사항의 정정에 자 이 법 자 공간정보구칙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 이외의 사항은 자 이런 생각 자 건물표시와 소유자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계획확인소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있죠 등기법 그래서 한마디로 뭐에요 토지표시와 이렇게 토지 토지표시와 뭐에요 가능사항 소유자 표시 있죠 소유자 이외의 뭐에요 이외의 뭐에요 이외의 정정사항 있죠 이 정정사항은 뭐에요 해당관리청 있죠 해당관리청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뭐라고 65편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정정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과 같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소관청의 직권이 가능하다니까 근데 자 거기 65페이지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의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자에게 자 누구라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니게 그래서 토지표시와 소유자 이외의 정정사항은 자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이 관리 뭐에요 관리하는 자 기관자에게 뭐에요 기관자에게 뭐한다고 기관자에게 뭐에요 요청한다 아니게 요청 요청하지 시험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얘기에요 하여튼 그래서 자 이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대해서 등록사항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 올해 나온다면 일단 영담하고 있죠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사항 좀 받으시고 항상 항상 뭐에요 지적공부를 구청하는 거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종합공부를 구청하는 건 누구라고 이거 소관청이다 이런 내용만 좀 이해를 해주지 않죠 그러면 그런 내용만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어디에 여러분 66쪽 있죠 66쪽이에요 66쪽 보시면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복구 지적공부 복구에요 그럼 우리가 지적공부 복구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걸 복구라고 얘기해요 왜 뭘 복구라고 한다고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에요 복구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공부 복구는 이렇게 뭐에요 지적공부 이 공부에 대해서 복구에 대해서는 복구에 대해서는 자 뭐라고 지치없이 해야 된다 뭐라고 지치없이 그래서 여기 자 지적공부의 복구란 공부가 천재지병 기타 원인으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 멸실 전에 공부와 가장 부합되는 관련된 복구자료를 기초로 해서 지적공부를 다시 본래에 뭐에요 본래에 자 본래대로 복원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지치없이 복구한다 지치없이 그러니까 자 이 지적공부 복구에 대해서 시험문제에 답으로 등장하는 게 자 답으로 등장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하나는 뭐에요 하나는 자 하나는 복구자리가 아닌 것 또 하나는 뭐에요 또 하나는 지치없이 복구하니까 만약에 뭐에요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틀린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답으로 등장한 건 복구할 때는 누구에요 시 도지사 또는 뭐에요 또는 누구의 대 도시 시장의 뭐에요 시장의 뭐가 승인이 뭐에요 승인이 필요 없다 이 얘기하고 그죠 자 만약에 뭐에요 예컨대 만약에 대장이 불에 탔어요 이 대장이 만약에 화재로 불에 탔다 그럼 대장은 토지 표시 사항이 있고 소유권 사항이 있죠 소유권 사항이 있어요 자 그럼 소유권 사항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뭐는 이렇게 이렇게 뭐에요 토지 표시 이렇게 토지 표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 소유권을 복구하는 자료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67페이지에 거기 복구 자료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복구 얘기 나오죠 그래서 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요 준비도가 아니라니까 결과도 준비 파일 준비한 것은 안 한 거에요 왜 도면이 불에 탔으면 일단 전에 측량을 했던 것 같은 자료 갖고 복구를 하는 거지 측량도 안 했는데 복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측량 결과도 하고 토지 등 결의 소액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일단 뭐에요 뭐가 아닌거 복구 자료 아닌거 이렇게 나온다는게 복구 복구 자료가 뭐에요 복구 자료 아닌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게 복구 자료 아닌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던게 복구 자료가 아닌게 자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여기 토지이용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계획 확인서 자 그 다음에 자 지적측량 이렇게 지적 뭐라고 측량 수행계획서 수행계획서 자 그 다음에 측량 뭐에요 측량 자 측량 뭐에요 측량 준비도 아니 뭐에요 측량준비파일 어 준비파일 그 다음에 뭐에요 측량신청서 아 측량신청서 아니 뭐에요 측량의뢰서 그 다음에 뭐에요 개별공식과 있죠 뭐 이런거 이런게 답이였어요 이거는 절대 뭐라고 이 특징이 뭐에요 여기 계획 계획 그 다음에 뭐에요 준비 준비파일 있죠 신청서 의뢰서 이런거 뭐가 아니라는게 복구 자료가 아닌거에요 복구 자료가 복구 자료가 그러면 거기 쌍가립은 뭐에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복구 자료 이거는 뭐에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죠 무슨 표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예요 무슨 표시라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복구 자료가 아닌거 얘기입니다 자 아닌거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기본적으로 거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있죠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소유자 이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은 자 반드시 뭐라고 등기부 있죠 등기부 기등기일 때는 등기부 미등기일 때는 뭐라고 판개서에요 판개서 이 등기부 판개서 있죠 판개서 이게 바로 이제 복구 자료에 해당한다 복구 자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자 물론 이제 복구절차 나왔을때 복구절차 있죠 나오죠 복구절차는 조사하고 이제 뭐에요 조사서 작성하고 측량을 해요 측량 당연히 측량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68페이지 뭐가 있냐면 음 68페이지 거기에 쌍가로본에 복구대장 토지에 게시 그랬죠 게시 게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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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구 게시판 이렇게 시군구 시군구 있죠 시군구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그래서 게시판 뭐에요 게시판이 개자가 기역이니까 항상 시군구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시도 게시판에 복구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시군구 게시판에 복구합니다 자 복구하는데 자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자 이신청 얘기 나오죠 어 거기 15일 이상 뭐에요 게시한다 그래서 요 자 시군구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 15일 15일 뭐한다는게 15일 게시 복구할 때 뭐라고 시군구 게시판에다가 15일 게시한다 그러면 자 이신청 복구하고자 복구하려는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후에 게시 기간 내 요 게시하는 그 15일 기간 내에 내 인청할 수 있다 얘기했죠 그죠 인청은 자라고 기간 내 며칠 15일 기간 내에 인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69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기타공부 있죠 일남도는 뭐에요 우리가 용어할 때 연속 지속도는 뭐에요 자 전산에 대한 뭐에요 지속도 임야도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만든 것이고 측량해 놓을 수 없다 그랬죠 자 이 일남도는 뭐에요 한일자 축총이 뭐에요 자 무엇을 자 우리가 지속도 임야도의 지속도의 지속도가 뭐에요 지속도가 40과 30cm인데 몇 센치 이 40cm와 뭐에요 이 30cm 이런 지속도의 지속도를 몇 번에 왜 10분의 1을 줄입니다 10분의 줄여갖고 자 몇 센치 이 4cm하고 3cm 되는 이 도면을 몇 장 이상을 4장 이상을 붙여갖고 자 4장 이상을 붙여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게 이게 일남도에요 한일자 볼남자 한눈에 도면의 배치관계라던가 무엇을 자 지형에 뭐에요 지형을 파악하게 해서 그래서 거기 자 일남도 지번부의 지역마다 지속도 임야도의 배치나 그의 접속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 축척 10분의 1로 뭐에요 4장 이상을 붙여 만든거 보조장부에요 보조장부 자 그래서 이걸 일남도로 한다 물론 거기 보게 되면 뭐에요 하천이라던가 왜 도면을 줄여놨으니까 기존에 있는 하천 뭐에요 철도 도로 있죠 이런걸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게 일남도단지 자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지번세김표 있죠 지번을 쉽게 찾게 하시는 지번세김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결본대장은 결변이 생기면 결본 없어진 번호에요 예컨대 만약에 토지를 합병하면 선순이 지번이니까 1234이죠 어 이렇게 일부한다 이런걸 우리가 결본이라 그래 한 번 뭐에요 한 번 없어진 번호는 다시 안씁니다 그래서 자 이 담당지적소관청 공무원은 자 그 지번을 부여할 때 한 번 쓴 번호는 안 쓰기 때문에 어 그래요 이게 결본이 된 것인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결본대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연구에 고전하는데 자 누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결본대장 있죠 결본대장을 한글자 고치기 좋아하는 인간이 지번 대장이라고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이해는 좀 해주지 않죠 그리고 옆에 결본대장 모양이 있죠 어 그런게 결본대장이에요 연구에 고전한다 연구에 자 그렇게 보지 않죠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뭐에요 그 복구에 대해서 있죠 뭐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 있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게시판에 15일 이상 복구한다는 내용하고 어 하여튼 복구자료가 아닌 것 하면 작년에 나왔지만 자 이렇게 뭐에요 계획이나 준비 같은 것은 신청서 의뢰서는 뭐가 아니라고 복구자료 아니고 그 정도만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은 10개 이상 맞아야 되니까 12문제에서 10개 이상 맞아야 되니까 꼼꼼히 필요한 데는 꼼꼼히 하셔야 돼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다 하더라도 자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날짜 며칠이라고 15일 개시 복구자료가 아닌 게 뭐냐 자 이용 자 뭐라고 토지 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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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게 아니라니까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 의뢰서 이런 게 이런 게 답이 다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